이럴 라이딩 1분 반입니다. 자라칸입니다. 자라칸이 오래간만이에요. 자나코라입니다. 1위 잡으라는데 오늘 1위가 안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뭐라고 합니다. 어필입니다. 저는 1프로입니다. 막말 1프로요. MTB계의 김부라. 마사토를 이겨라는데 오늘 접지는 좋아요. 일단 이바이크 토마스님 주웅 아니에요. 토마스님이에요. 땡입니다. 마이크를 잘 다루는 하니님. 바깥으로 돌아야 유리하죠. 그러나 잘 다루면은 이쪽으로 확 올라타요. 왜 그러세요? 바깥으로 돌아야 유리합니다. 돌 바깥으로 돌아야. 하여튼 잘 타는 사람은 상관없고요. 잘 올라 탔어요. 아 조금 이쪽을 탔어요. 더 좋은데. 어 좋아요. 일단 어 좋아요. 성공각 나왔어요. 한방에 끊어버리는 호랑이님 되겠습니다. 코스가 좀 길어서 몸풀기는 좋은 코스인데 이 바이크는 전기 풀어요. 전기 풀어요? 아 일로 갔어야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근데 아까 일로 갈 때 성공했는데 돌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돌 바깥쪽으로 해봐. 바깥쪽이 좋아요. 바깥쪽이 좋아요. 그래? 그냥 안쪽. 넘었고요. 잘 탔. 잘 탔는데 또? 호랑이님 작전인가요? 똑같아요. 테라카님. 테라카님이 이제 많은 남정네들을 울렸죠. 도장도 많이 깼고 그동안 잘 들어갔. 눈. 아.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 가방을 벗었어요. 가방을 벗었을 때는 해보겠다는 이제 왜 저렇게 갔는지 그래도 어 갈록이 있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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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왜 어려운 쪽으로 선택해서 가죠? 오. 나이스. 아구르 까구르. 아구르 까구르. 다 갔어요. 땡입니다. 한이님. 안쪽으로 들어오면 조금 불리한데 아. 잘 다뤄요. 역시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동그리아빠 비키고 나이스. 나이스. 아.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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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님.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전이에요. 작전을 잘 짜야되요. 이거 봐. 잘못되요. 바깥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저게 더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이스. 좋아요. 오. 살리냐. 아. 아. 길막토마스님. 떠들면서 타요. 본인이 본인 집중을 깨는 길막토마스님. 됐어요. 잘 들어갔어. 아. 거기서 또 헛발질을 하네요. 백우님. 바깥으로 도는 작전을. 씁니다. 저. 아. 어필님. 야.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고요. 김. 됐어. 어. 잘 살렸고요. 근데 골대를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골대. 슛. 앞으로. 숙이고.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동그리아빠. 동그리아빠. 참고로 어필님 앞에서 성공했어요. 동그리아빠. 이쪽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떠들어요. 빨리 잘. 아. 아. 좋은 작전이 아니에요. 그쪽은. 테라카님. 바깥으로 도는 작전. 좋았고요. 밀어 안주면 돼요. 자전거가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정확히 밟아야 돼요. 잘 들어갔어요. 아. 뒷바퀴가 못 올라탔어요. 백우님. 바깥으로 도는 작전. 좋아요. 잘 밟았어요. 잘 밟았어요. 잘 밟았어요. 잘 밟았어요. 코스 잘 들어갔어요. 좋았죠. 이번엔. 자. 좋은 작전으로. 슛. 탁. 아. 골대 맞고. 쳐나오는 공이죠. 이런거. 자. 좋은 작전이고요. 좋아요. 아. 아. 또 흔들렸는데. 어. 아. 그거 극복을 못해. 동굴이 아빠가 약이 바짝 올랐죠. 맞죠. 왜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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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전은. 권장할만한 작전은 아니지만. 올라갔어요. 좋아요. 됐어. 슛. 아. 또 골대 맞고. 튕겨나오는 그런. 부인이. 하하하하하. 표정 봐요. 옆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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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한번 가볼게요. 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하여튼.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여기. 자. 제가 이제 몸풀려고. 좀 긴 코스를. 첫 번째로 선택해서. 백호님. 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네. 안 흔들렸어요. 이번에는. 아. 힘들어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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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그략 아빠. SCU 코스 중 S 코스. 어필님. 어필님. 어필님은 여기 경험이 많아요. 아. 저게 안 하면. 못했구나. 아. 어. 올라가고 살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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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끝내면은 섭하죠 한방에 끝나면 섭해요 타락하님 자식 꺾었어요 조향으로 들어가기 좋은 조건이에요 지금 좋아요 어 한방인가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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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꿀떼 맞고 공이 튀어나 버리네 이런 이런 뭐 전기라고 유리하진 않아요 여기는 조향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하지만 허니님은 전기를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살짝 신경질이 나 있어요 지금 꺾었어요 꺾었어요 좋은 좋은 조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한방에 아우 이상한데 이상한데 갔어 이상한데 이렇게 아 꺾기가 아 꺾구 껍기 괜찮을 방법인데 벨림 다시 도전합니다 어 그냥 조향으로 갈 수 있어요 어 좋아요 아~~ 성공입니다 오늘 아주 성적이 좋아요 잘 꺾었어요 일단 조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아~~ 거기서 밀리네 상급 코스로 요즘은 아~~ 살렸어요 살렸어요 호핑이 굉장히 좋아졌네 호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유자재로 호핑을 구사하고 있어요 사나 호랑이님 성공했습니다 사나 호랑이님이 호핑을 했다고 궁시라고 우기정돼요 잘 꺾었어요 잘 꺾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등기도 할 수 있어요 오~~ 성공입니다 아~~ 축하축하 아~~ 동그리아빠가 어필님이 또 성공을 해서 긴장 탔어요 지금 아~~ 좋아요 아~~ 칭찬을 못해 백오님 상급자에서는 줘야 힘들고 안 돼 안 돼 동그리아빠 앞에서 어필님이 성공했겠 으하하하하하하하하 한인님 아아 뭐죠? 오늘 여기 이 COST에서 한인님이 좀 헤매네요 아니 bara 틀어놓으면 돼요 올라가서 한테 폴 죽여요 천천히 밑으로 잘 꺾었어요. 조향 좋고요. 아 거기서 왜 또 동그리 아빠도 한 테플 죽여요. 그렇죠. 아 조금 높... 상급 코스로 도전합니다. 일단 그렇죠. 거기는 올라가서 껴야 돼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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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올라가서 한 테플 죽이고 천천히 꺾어서 잘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진짜 좋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올라가고요. 거의 다 됐어요. 슛! 골입니다. 깔끔한 성공입니다. 초발리 아빠. 어떻게 해요 이거.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초발리고. 배구님.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겁먹어서 그러지. 아 좋아요. 좋아요. 일단 각은 곱게 잡았어요. 그렇죠. 슛! 골입니다. 깔끔했어요. 역시 성공할 때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동그리 아빠.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요. 다 하는데. 왜 동그리 아프면 안 되죠? 동그리 아빠. 이제 신중해야 돼요. 아유 아유 아유. 끝! 우씨 코스에요. 우씨. 우씨. 우측씨 코스. 없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필림. 필림 성공 경험이 있고요. 아... 조금 잘못 들어갔어요. 아... 조금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방탄 없었으면. 방탄 없었으면. 아... 테라카님.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우씨 코스에요. 아...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어! 될 뻔 했어요. 그래도. 이게 좋은거야. 일단 각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더 내려와요. 좋아요. 좋아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많이 내려올수록 좋습니다. 아...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오! 뭐지? 땡이예요. 땡이예요. 가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코스 이름도 기분 나빠. 우씨. 우측씨. 좋아요! 아! 좋았는데... 아, 나이스다. 와... 빌림. 빌림. 경험 있어요. 자, 어. 코스는 좋아요. 코스 좋아요! 아... 1번이야, 1번. 누가 1번이냐고. 좋아요. 좋아요. 아... 한이님. 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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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호랑이. 코스는 좋아요. 아... 속도 내기가... 아...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아... 코스를 잘 들어가서 성공한거에요. 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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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야...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99점이에요 동구리 아빠 뭐라도 한 건 해야 되는데 됐어! 남대로 안되고 있어요 지금 뭐라도 한 건을 해줄래? 참... 내가 민경이 해버렸네 이거 카메라 앉아 말았어 이거 보이로 민거 아냐 이거? 테라카님이 여기 세계 최초로 여성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는데 과연 됐어요! 됐습니다! 완벽하게 뭐죠? 뭐죠? 배금리 좋아요! 벽 따라서 돌면 돼요! 뒷바퀴 살짝 닿아서 왜... 왜 떠들면서 다 왜... 집중! 좋아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완벽한 성공이 되겠습니다! 완벽했어요! 동구리 아빠 된 건 없고 예능은 보여줬어요 예능은 살렸어요 좋아요! 좋아요! 동구리 아빠! 어떻게 됐어! 왜 거기서... 아빠삐가... 어필님... 그게 이게... 지금... 됐다! 좋아요! 좋아요! 성공입니다! 어필님도 생애 두 번째로 성공했습니다! 동구리 아빠 신경질 내고 있습니다! 동구리 아빠 신경질 내고 있습니다! 어필은 또 내 앞에요 성공!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랬어? 동구리 아빠 이제 신경질을 내고 있어요! 난 이미 필요한데... 동구리 아빠 어떻게... 현재 어필님하고 3대0이에요? 동구리 아빠! 동구리 아빠 성공했습니다! 오늘 한건 했습니다! 제가 다 기쁘네요! 자 이 바이크... 하니님이 이 바이크 참 잘 다뤘는데... 아 진짜... 정확하게만 타면 큰 힘 안 들이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 너무 빨리 기울였어요 몸을... 너무 빨리... 태궁님... 다들 재밌어요... 좋아요! 아으... 왜 속도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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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달이 끊기면은 자 이번에는 좌시 코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촬영을 잘 안하는데 성공률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와서 뒷바퀴가 요걸 넘어서 올라가면 되는 코스입니다 좌시 코스에요 어디로 넣어야 돼? 앞바퀴를? 어디로 넣어? 아 저도 넣어 오! 오! 될 뻔 했어! 오! 될 뻔 했어! 야! 오이씨 좌시에요 A씨 아니고 자 조금 전 우시 코스에서 그래도 체면은 살렸어요 좌시만 성공하면 동그리아빠는 오늘 오늘 동그리아빠는 똥말해서 걸린잖아 아 난 잘못갔네 난 이유갖거든 허필님 거기도 어려운데? 난 정기니까 드라카님 거기서 끼고서 미션입니다 호핑금지 조약미션 거기까지 잘 안하는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걸리면 되거든 동그리아빠 너무 바깥이 아니야? 거기 맞아? 맞네 맞어 어디였어? 어 좌시 거기 맞아 됐다 안 맞다 슬림만 안 났으면 맞는거 같아? 성공률이 진짜 없는 코스 어 다 들어갔다 아 다 들어갔네 압박이 저기로 가는데? 올려 프로딩하고 올려 좋아 됐어 됐어 아유 미치겠네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 맞는 거 아니야? 거기 맞는 거 아니야? 올라가면서 되겠다 이건 봐 이베티가 얼만큼 잘 타는지 우퉁바이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자 동그리아빠 이거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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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크! 오! 좋아요! 과연 사랑호랑이님은 알아서 가, 알아서 가면 돼 오! 한방에 성공해버리네 와 엄청나구만